본인의 집에는 남자분들이 사실은 명이 좀 짧은 편이에요 남자분들이 일찍 일찍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 성시로 큰 집 예를 들어서 작은 집 그런 식으로 남자분들이 좀 단명이 짧다 소리가 나와요 근데 본인은 여자분이니까 뭐 해당이 없겠죠 그래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건강을 좀 잘 챙기시면 좋고 그리고 근데 이 사주 보면 뭔가가 잘 안 풀려요 사실은 본인 사주가 흘러가는 대로 간다고는 하지만 이게 흘러가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을 타고 좀 뭔가 풀리는 듯하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지나고 나오면 나는 그냥 평행선 평행이야 평행 수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년 전이나 2년 전 3년을 딱 놓고 봤을 때 본인이 뭐 발전된 게 있어요 없지 왜 그러냐면 나는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곤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3년 예를 들었지만 3년 지금 3년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3년 전을 생각해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크게 뭐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고 뭐 생활이 좋아지고 막 그렇게 된 건 없어요 그런 이유 내 사주에서 내가 왜 어떻게 보면 같은 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계속 똑같이 뭔가 틀에 박히고 내가 다람쥐 체바퀴 돌듯이 항상 똑같이만 이렇게 돌아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 변화도 가져야 되고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 뭔가를 당장 내가 힘들 수는 있지만 당장 힘들어도 내가 뭔가 배움이 있고 배움과 내가 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 금전에 대한 일을 좀 해야 되겠지만 요거를 좀 같이 해서 내가 뭔가 깨우고 좀 나가셔야 돼 힘들어도 그래야 내가 원하는 뭔가가 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본인은 결혼을 조금 늦게 하셔야 돼 빨리 해봐야 좋을 거 없다 빨리하면 한 두 번인가 간다던데요 빨리 해서 두 번 가고 싶어? 아니요 저는 그래서 한 30 이후에 30도 사실은 빠른 거지 요즘에는 그죠? 그냥 사실은 빠르다 늦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판단을 내려서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돼요 나이가 어린 나이에 남자를 만나면 사실은 감정이 먼저 가잖아요 감정이 먼저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았을 때 과연 행복할까 까지는 생각을 못해요 진짜 뭐 눈앞에 사랑이라고 사랑이 감추고 있는데 그게 보이겠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 어떨 것 같다라고 보는 눈이 생기고 그런 안목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좋은 사람이면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결혼을 해야죠 그렇게 판단을 지시면 되고 그리고 본인은 조금 이렇게 보면 왕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위가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상장을 받는 이런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혹시 뭐 준비하는 거 있어요? 내년 계획은 자격증 따는 거거든요 2년 과정을 1년으로 압축해 가지고 대학교 과정처럼 해 가지고 1년 만에 빠르게 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뭐 무슨 자격? 내일? 내일 하면 잘하겠다 왜냐하면 본인은 성격이 덤벙덤벙 되는 성격이 아니거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쌀 씨라고 쌀 우리 있죠 저거 밥 먹는 쌀 그거를 씨라고 그러면 그대로 앉아서 쉬는 사람이야 뭐 몇 개 쉬다가 움직이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하지 꾀를 부려야 되는데 꾀를 못 부려 그래서 내일 자격증 그러니까 뭔가가 상장이라든지 아니면 지위가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결과도 좋게 나올 것 같고 또 궁금한 거? 솔직히 저는 그거 말고는 가족 말고는 가족 관련해서만 근데 가족은 내가 아까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집안의 남자들이 단명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쓸데없는 남자는 만나지를 말아라 명언이야 왜냐하면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기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하나를 보면 하나밖에 안 봐 아까 미련하다 그랬잖아 한 사람을 보면 그냥 이 사람 옹고지신으로 그 사람만 본단 말이야 이 사람이 뭘 하는지도 난 몰라 그냥 그 사람만 봐 그래서 쓸데없이 남자 만나지 마요 상처받아 뒤돌아 서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리면 그때는 뒤돌아 서지도 못하잖아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년, 2년, 3년,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시간, 앞으로는 내가 되돌아 봤을 때 뭔가 아 내가 그땐 이랬는데 지금 1년 만에 내가 이렇게 변했네 이런 계획을 좀 짜놓고 움직여야 돼 너무 계획이 없어 물론 아직 나이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부터라도 움직여야지 나는 아직 젊으니까 좀 더 있다 해도 되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도 좋은 운이기 때문에 꼭 이 자격증, 네일아트, 미용이죠 이거 미용 쪽으로 들어가죠 꼭 하셔야 돼 그러면 인생도 변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뭐라고요? 아무도? 그래, 아무 남자나 만나지 말아라 근데 만나고 있는 사람은 있어요? 꽤 오래? 그냥 친구처럼 만나고 되는 건 괜찮은데 결혼을 상대로 만나는 게 아니고 일단 친구처럼 아니면 교제를 하는 단계로 가다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면 결혼도 할 수 있겠지 근데 꼭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를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려면 조건을 생각을 하고 내가 냉정하게 이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열 가지를 정해놓고 열 가지 중에 그래도 여섯, 일곱 가지는 맞아요 나하고 내가 살지 그게 안 맞으면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